자 2024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9월 모의고사 33번, 34번 두 개 하겠습니다. 빈칸 어려워요. 잘 들어보시고 몇 번 읽어봐야 됩니다. 강의 듣기 전에 먼저 한번 읽어보고 단수 좀 찾아보고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자 볼게요. 인간 생존에 필수적이지만 주의가 필요한 개념 개념이란 단어는 컨셉이죠. 컨셉은 바이탈하다. 바이탈이란 단어는 중요한이죠. 그죠? 중요한이란 단어 중요하죠. 크루셜 이런 단어들고 그지? 어디에 중요하냐? 인간의 survival 생존에 중요하다. 하지만 얘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하니까 나오네요. we must be also be careful. 조심해야 된다. with them. 그것들에 대해서네요. 데미칸 읽히는 건 당연히 개념이 되겠죠. 이유가 나와 개념이라는 것이 문을 오픈, 열어준대요. 어디로의 문을 열어주냐? 엔센셜 리즘이라고 본질주의야. 자 본질주의. 내가 이 본질주의에 대해서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선생님들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본질주의라는 것은 좋은과 나쁜과 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가야 돼. 다 읽어보고 한번 얘기해볼게요. 개념이 본질주의의 문을 열어준다라고 하는데요. 자 대기 계속해서 개념들이 인카라즈야. 인카라즈는 조장하다죠? 유도하는 거고. 제발 인카라즈는 뭐가 중요하나? 인카라즈 목적어, 투부정사가 나온다. 목적 보호에. 선생님 몇 번 지겹게 얘기하는 거죠?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도록 유도하고, 리드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하고, 그죠? 다 똑같은 개념이야. 야기시키고, 하게하고, 얼로우. 스물 네 가지가 있죠? 목적 보호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거. 모티베이트도 마찬가지죠? 동기를 부여하고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야. 그죠? 겟도 되고요. 뭔가 하게 하다라는. 다 비슷비슷한 의미입니다. 그죠? 자 인카라즈 목적어, 투부정사. 것들을 보게 하는데 어떤 것들을 보냐? 안트 프레젠트. 자, 뭐 하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자, 프레젠트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무슨 뜻이야? 있느냐. 있는. 다른 말로 뭐? 존재하느냐. 존재하다 라는 단어가 이그지스트라는 단어가 있지? 거기에 형용사로 이그지스트, 턴트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와 똑같아? 없는 이라는 단어가 바로 뭡니까? 비? 아, 비를 썼네. 아로 쓰게 선생님이 위에 아가 있었으니까 아, 앱슨트가 되겠죠? 여기 나시 있냐 없냐 잘 봐야 됩니다. 에이, 앱슨트 스펠링 틀렸네. 여기 C가 들어가. A, B, S, C, E, N, T. 그렇죠? 네. 프레젠트 슬레, 앱슨트 스펠링 틀렛. 잘 봐야 돼. 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된다. 오버하게 되는 거야. 있지도 않은 걸 갖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끔 만든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뭔가 잘못된 거죠. 그죠? 자, 가자. 유명한 이 사람이 그의 책을 엽니다. 그의 책이, 이게 동격의 컴마가 되겠습니다. 책 본문이 제목부터 이래요. 무지죠? 무식함입니다. 이그널스. 자, 그 책을 시작한다는 얘기야. 뭘 가지고? 오래된 속담을 가지고. 옛날 속담을 가지고. 자, 가지고 진주 이렇게 나와. It's very difficult. 어렵다. Find a black cat in a dark room. 당연히 어디 어두운 방에서 어두운, 그죠? 검은색 고양이를 찾는 것은 어렵다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 스페셜을 특히 언제 더 어렵냐면은 내가 여기서 너무 재밌습니다. 뭐가 없는데 고양이도 없다 이 얘기야. 일단 어두운 방에서 검은색 고양이를 찾는 건 어렵지만은 더더욱 언제 어렵겠습니까? 고양이가 없는데 찾고 있으면 더더욱 어렵다는 얘기야. 뭔 얘기 하고 싶어하는지 잘 봐야 돼. 우리가 잊지도 않는 걸 찾으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얘기야, 지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읽으면서 얘기하려 했는데 그런 거야. 혹시 너 이런 말 들어봤어? 이런 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지식이 얄팍한 지식, 그지? 그게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어설프게 개념 잡고 있으면. 그냥 뭐든지 아는 척하는 사람도 있잖아. 자기가 좀 안다 그러면은 이럴 거라고 우리가 추측하면서 추측이죠. 정말 그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 어떤 뭔가 항상 우리가 본질주의라는 게 어떤 본질을 우리가 따지려고 할 때 정의를 잘못 내리면은 큰일 난다는 얘기거든요. 얄팍한 개념으로, 얄팍한 지식으로. 사람의 개념에 대한 개념이 뭐냐. 이게 옛날에 와서 본 것 같아. 그랬더니, 재미난 얘기가 있었더니 이 질문 봤을 것 같아. 사람이란 동물과 비교되니까 일단 뭐 털이 없다. 그 다음에 동물과 다르게 우리는 두 발로 서서 다닌다. 그때는 마지막에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지. 그 닭을, 털을 다 뽑은 닭을 딱 들고 나서. 그럼 얘가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 털도 없고 다리도 두 개로 서 있으니까. 어떤 감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자, 보겠습니다. 이 진솔이, 이 문장이죠. 이 뭐라 할까요? 스테이트먼트 밑에 맞춰주기 했어요. 말이라고 나왔네요. 그냥 말. 이 말은요. 아름답게 훌륭하게 썸업하고 있다. 썸업은 요약하다 정도로 서머라이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M을 너무 오버했었네요. 요약하고 있다. 뭐에 대한 탐구? 탐구죠? 찾는 거. 뭐에 대해서? 본질이죠. 본질에 대한 탐구를 멋지게 우리가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질 탐구를 좀 잘못한다는 얘기야. 잊지도 않은 거 자꾸만 만들어내고 막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역사가 많은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항상 문제였어. 과학자들이야. 네, 훌을 썼습니다. 그죠? 어떤 과학자들 이렇게 가야 되지? 꾸며준다는 단어가 examples가 아니라 과학자이기 때문에 위치 쓰면 안 돼요. 자, 탐구했던. 근데 어떻게 탐구했어요? 이 단어도 의미상 중요합니다. 훌이라는 단어가 어떤 결과, 성과라는 의미가 있어요. 훌 리슬리니까 성과 없이. 헛되이 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알았죠? 헛되이 또는 무익하게. 뭐에 대해서 본질을 갖다가 찾는 과학자들인데. 왜? 얘네들이 뭐를 잡았어요? 잘못된. 다시 뭐라고? 잘못된 개념을 잡았어. 뭐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이끌어내기 위해서. 가이드하기 위해서. 뭐를 유도해내기 위해서. 바로 이 단어가 가설이죠. 얘네들이 만든 가설이 있단 말이야. 그를 갖다 이끌어내기 위해서. 잘못된 가설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파이스텐 이 사람이 예시를 주고 있다. 뭐에 대한 예시냐면은. 이건 뭐 모르더라도 되는 단어이긴 한데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발광 에테르라고 하네요. 발광 에테르. 발광 빛이 나는 이라는 단어. 더 어렵죠? 에테르라는 단어. 동격의 컴마입니다. 발광 에테르가 뭐냐면은. 신비로운 물질이야. 맞지? 근데 얘기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어떤 과학자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발광 에테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물질이 사실 있지도 않은 건데. 얘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물질은. 자. 워스 도트. 여겨졌어요. 뭐 한다고? 전 세상을 채운다고. 소원에 붙어있죠? 뭐라 해석하지? 뭐뭐 하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죠? 빛이 뭘 가지도록 매개체를. 빛이 뭘 가지도록 매개체를 가지도록. 뭐 하는 매개체. 통과해서 이동하는 매개체를 가지도록. 세상을 이렇게. 나도 어떤 원리인지. 무슨 물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알죠? 이런 거에 대한 예시가 있는데. 그 에테르가 바로 블랙헷이 된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돼. 블랙헷의 의미는 뭐였어요? 바로 있지도 않는 거야. 알았지? 다시 뭐라고 얘는. 존재하지 않는 거. 음. 라고 이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립절입니다. 이 사람이. 아. 이렇게 되네요. 이 사람이 글을 쓰고 있는데. 그리고 물리학자가. 헤드빈 띄어란스. 어. 아. 띄어라이즈 하면은. 이론을 세우다. 과거 완료 진행이야. 알았지? 어. 이론을 세우고 있었어. 어디에서? 어두운 방에서. 와. 그럼. 어두운 방에서. 이론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는 뭘까? 얘가. 잘 알지도 못했다는 얘기야. 알았지? 개념이 좀 있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얘기야. 알겠어요? 그리고 그 어두운 방에서 뭐하고 있었다는. 실험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네. 이게 과거 완료 진행에서. 이게 1번이고. 이게 보이네요. 그 다음에 분사 의문으로 보면 되겠다. 그지? 뭐 뭐 하면서. 뭐 하면서. 증거를 찾으면서. 어떤 증거라고 하죠? 그죠? 자 해보자. 시작. 뭐 하지 않았던. 존재하지 않았던 고양이의 증거입니다. 이게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맞죠? 네. 존재하지 않았던 고양이의 증거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빈칸으로. 이그지스트가 동사로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 좀 이해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몇 분 지났어요? 10분 지났네요. 생각보다 짧게 했네요. 아 이거 좀 추운 것 같아요. 썰렁합니다. 자 일요일 오후 6시쯤 4층에 거의 없어요. 옆에서 선생님 강의실에 주연이 혼자 공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학 공부하고 있어요. 자 34번 보겠습니다. 명성 의미의 재구성이라고 하네요. 음 좋아요. 와일이 여기까지야. 뭔만은 반면에 소셜미디어의 관심이 잠재적으로 그렇죠? 잠재적으로 포텐셜리 인스트루먼트 뭐가 된다? 도구가 된다. 뭐하는 성취하는 뭐를 뭐를 성취하는 엔즈는 목적이라 하자. 목적. 그치? 뭐처럼 엘리트 그런 유명인사처럼 밑에 그냥 뭐 명성이라 있는데 그냥 유명인사를 할게. 유명한 사람이라 할게. 알았죠? 엘리트에 잘나가는 그런 유명인사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반면에 맞죠? 소셜미디어 어텐션 소셜미디어 대표적인 게 유튜브잖아. 그치? 유튜브에서도 요즘에 음 잘나가면은 거의 유명인사처럼 되잖아요. 그죠? 네. 곽투뷰 맨날 TV 나오더라고. 지금은 좀 거기로 갔지만 네. 그런 반면에 어떤 컨텐츠 컨텐츠 그냥 제작자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니까 제작자들이 뭐하고 있다. 그냥 바라고 있다. 그러니까 동사야. 뭐를 바라고 있냐면은 평범한 명성을 알았죠? 네. 오디네리 뭐를 평범한 fame이 바로 명성입니다. 뭐로서 사회적 목적으로 어디에 그 자체로 그런 거야. 이게 지금 와인에 나와가지고 비교가 되는 거야. 우리가 꼭 어떤 유명인사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어떤 사회적 목적으로 평범한 명성 이걸 갖다 그냥 바라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않아? 유튜브가 인기 있는 이유가 뭐 같아? 그런 거 있지 않아? 스타성만 없어 보이잖아. 일단 그리고 평범해 나 같은 나보다 어떻게 보면 나보다 못난 사람이 되게 관심을 갖고 있고 재밌는 게 잘 살고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더 보는 거 같지 않습니까? 평범한 명성을 그냥 바라고 있다. 그 자체로 근데 요즘에는 유튜버 제작자들도 하도 유명해가지고 TV에도 잘 나오죠. 거의 스타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 제외하고 조용하게 일상생활을 브이로그 찍으면서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뭐 꼭 유튜브 돈 벌려고 유명한 사람 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재밌어서 평범한 명성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이해됐습니까? Not unlike 뭐뭐와는 다르지 않게 그치? 뭐뭐와는 다르지 않게 그 얘기는 그냥 like 뭐뭐처럼 이랑 똑같네요. 리얼리티 텔레비전 스타 유재석 알았죠? 이런 사람과는 다르지 않게 이런 사람과 다르지 않게 이런 사람처럼 소셜미디어 유명인사들도 살로브텍 유명인사를 할게요. 종종 수동됩니다. TV 스타만 비판받는 게 아니라 그쵸? 소셜미디어 유명인들 요즘엔 되게 심하죠. 비판을 받는다. 근데 뭐에 대해서 비판을 받냐면 Not having For가 전체 되니까 ing가 나온 겁니다. 어떤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것 또 뭐를 가지고 있는 것 갖고 있지 않은 것 재능을 갖고 있지 않은 것 에 대해서 뭐와 연관된 이죠. 그쵸? 뭐와 연관된 associate with 위치아가 관계되면서 주격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다. 뭐와 연관된 어떤 전통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 우리가 딱 하면 뭐가 엘리트 그런 유명인사와 연관된 그쵸? 전통적이고 엘리트적인 그런 유명인사 딱 떠오르는 게 뭐야? 선생님처럼 뭐 잘생겼다. 똑똑하다. 예의 바르다. 사람 실수가 없어 보인다. 그런 거잖아. 완벽하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에 대해서 뭐하고 있대? 소셜미디어 유명인사도 종종 비판을 받는데 됐지? 아 여기 자세히 얘기하네요. 뭐와 같은 이죠? 그쵸? 뭐와 같은 행동하거나 노래하는 능력 같은 그쵸? 전통적인 우리가 엘리트 저기 엘리트의 그런 유명인사와 연관된 재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비판을 받는다. 근데 이 비판이라고 했어요. 요 비판 요 비판이 하이라이트 뭐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 뭐를? 사실을 요 팩트 됐, 됐, 됐은 동격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사실을 강조하고 있냐면 디지털 컨택트 그런 제작자들이 페이스 하고 있는 얘기야. 페이스는 뭐지? 직면하고 있다는 얘기죠. 진짜의 뭐를? 베리어 장벽을 장벽 요 2는 전치사 2입니다. 어디 로의 정복이니까 장벽이니까 크로스의 ing 동명사 나와야 돼요. 자, 넘어가는 거야. 뭐를 엘리트 유명인사의 영역이 있단 말이야. 스피어가 영역 거기로 크로스 오버 넘어가는 데에 장벽을 마주친다. 그래서 내가 진짜 유명 내가 이제 유명한 사람 됐지만은 진짜 엘리트 그 유명인사가 되지 못한 이유가 뭐야? 못생겨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겠죠. 노래를 못 불러서 연기를 잘 못해서 그러나 그 비판이 그러나 중요하겠죠? 또한 봐봐 여기 비판 얘기 나오고 요 비판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그 비판이 또한 미스 놓치고 있다죠? 요점을 뭐라는 요점을 점이저 동격이 되십니다. 자 평범한 유명인사의 그런 현상이라는 것이 됐습니까? 네 현상입니다. 뭐하고 있다? 재구성하고 있다. 뭐를 명성에 대한 의미를 알겠어요? 사실 위에 나왔어요. 위에 우리가 생각하는 명성하면 그쵸? 엘리트 그치? TV 나오는 그런 스타와 같은 엘리트 요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다. 평범한 명성을 즐기는 그런 제작자들도 많이 있다. 그러면서 그 명성에 대한 의미를 재구성한다. 그냥 평범한 거를 갖다가 그 목적 자체가 되는 거야. 그쵸? 일단 엘리트 유명인사는요. 됐습니까? 엘리트 먼저 얘기합니다. 아 심벌라이스드 뭐 되어진다? 상징되어진대. 뭐에 의해서 스타의 어떤 은유에 의해서 은유 비유라고 합니다. 그쵸? 엘리트 하면 우리가 뭐라 불러? 스타라고 부른다 그런 얘기야. 그치? 그 다음에 분사구문 분사구문 두 개야. pp, pp 다 빙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캐릭터라이즈 하면 특징화하다죠. 특징화되면서 뭐에 의해 어떤 신비로움과 어떤 위계적 계층적이라고 할게요. 그치? 거리감이죠. 거리 디스턴스 전하 실제 앞에 차원으로 가있다 생각해. 와 신기해. 미쳐버리잖아. 그치? 그리고 얼굴에 벌써 거리감이 생기죠. 얼굴에서 거리감이 생긴 사람이 또 있네요. 뭔가 있어 보입니다. 유명한 돈도 있어 보이고 그치? 나하고는 계층적으로 거리가 있어. 거기에 특징화가 되고 또 뭐와 관련되어지는 어떤 요거는 내추럴 라이스는 타고난이라고 해석하세요. 알았죠? 타고난 어떤 자질들과 특징들이죠. 자질의 뭐에 재능과 어떤 또 이것도 계층이죠. 요 단어가 계층에 이런 거와 연관이 연상이 되어지면서 라고 합니다. 이거는 누구? 엘리트 얘기하는 거고 알았죠? 요게 이제 그러나가 들어갔으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하고 이 글이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평범한 누가 유명인사도 뭐하고 있다 관심을 끌고 있다라는 얘기야. 뭘 통해서 규칙적이고 정기적이고 빈번한 상호작용을 누구랑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 그죠? 유튜버 뭐 금요일 밤마다 선생님도 유튜버 유튜버 중에 금요일 밤마다 팬들하고 소통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천명 정도 막 듣고 그러더라고 나도 한번 해볼까? 라이브 한명 들을까? 두명 215명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나도 뭐 이렇게 후원 받고 춤추고 아 그게 아니겠죠? 너희들은 나한테 그러겠지? 뭐 상품권 싸라 그러겠죠? 네 자 마지막 문장이 좀 어려워요. 마지막 문장을 좀 잘 봅시다. 어 짜증나 자 동명사가 좋습니다. 여기가 동사네요. S뭐머로서죠. 자 소셜미디어의 그런 유명인사로서 평범한 명성을 얻는 것은 그렇죠? 뭐와 같은이죠?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엘리트 애들은 뭘 했어야 돼? 뭘 가지고 있었어야 돼? 특별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어야 돼. 재능도 있어야 되고 어떤 어 계층적 거리감도 가지고 있고 그렇지? 괜찮아? 신비로움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뭘 잘하는 것과 같대? 게임을 갖다가 잘하는 것과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누구나 게임이라는 것은 꼭 스타만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 못생긴 사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TV에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잘생긴 게 아닙니다. 봉준이 철구 선생님은 누구 좋아했어요? 옛날에 배극 김성태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 모를까 내가 별풍선 쏘고 그랬는데 Because 왜냐하면 이러한 스피어 아까 했죠? 영역에서 게임 같은 영역을 얘기하는 거야. 명성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더 이상 또 그 이하 뭐보다 이렇게 돼. 이거 좀 외우세요. nothing more or less than 뭐뭐 이상 뭐뭐 이하도 아닌 그러니까 이거야.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 이거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좀 높은 점수만 있으면 된다 이 얘기야. 알았어? 유튜브에서 명성 뭐만 있으면 돼? 조회수만 줘면 좋아요. 구독자 수만 높으면 되고 인스타 좋아요 수만 높으면 된다 이 얘기야. 나도 대스타 될 수 있어 인스타에 너네가 조회수만 잘 받아주면 못생겼어 너 그런 얘기죠. 어디에서 관심의 어떤 척도 에서 스케일은 규모 척도 규모라 할까요? 관심 척도 라고 나오네요. 관심 척도 에서 높은 점수만 있으면 되는데 이거는 동격의 컴마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걔가 바로 그 높은 점수가 바로 뭐가 되냐 측정 매트릭 측정 기준 뭐해 이거야 구독자나 팔로워나 좋아요 싫어요 나 그치? 그 다음에 클릭수나 뭐 되어진 그 안에 내장이 된 이거는 뭐뭐 에 내장 된 이라고 해서 갈게요. 뭐뭐 내장된 안에 지어진 거니까 소셜미디어에 어플리케이션 어플에 내장된 이런 것들이 있잖아 구독자수 팔로우수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클릭수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필요 없고 엘리트들이 필요한 어떤 아까 뭐죠 그런 특별한 자질이 없어도 다른 얘기야 그래서 어 우리가 소셜미디어에서의 명성은 엘리트 명성하고 마다 다르다 명성의 의미가 다시 재구성되고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이거 어떻게 맞췄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없어서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 6번의 하워버가 들어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치 그래도 여기 잘 보세요 다시 여기 크리티사이즈드 그 다음에 디스 크리티시즘 그러나 더 크리티시즘 나오고 그래도 얘네하고 얘하고 차이를 얘기해서 엘리트 셀러브리트 버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디네리 셀러브리트 얘기합니다 순서 여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끊을게요 아 참 이렇게 하니까 맨날 선생님 얼굴이 궁금하지 그지 한번 보여줄까요 오늘 씻지도 않았습니다 빠이빠이